안녕하세요 영화 잘가 이 아름다운 벚꽃도 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님민입니다 봉봉 우리 오늘 헤어져요 헤어집니다 우리 오늘 헤어져요 저희가 많은 걸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끝까지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신 많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마지막이네 영어 되게 잘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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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봐요 넘겨보세요 여자한테 졌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